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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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희진입니다 내가 반듯 살아있었던 여자 손이 차가운 그 여자 이별의 그 인사로 내밀던 그 손을 끝끝네 잡을 수 없었지 하지만 그 여자 가슴이 다스렸던 걸 이별가 부위한 게 뿐이었네 아 아 야야야야 너무나도 고고 손이 차가운 그 여자 차가운 차가운 아주 맞춰볼렸던 여자 손이 차가운 그 여자 이별의 그 인사로 내밀던 그 속 그 끝끝네 왜 견해야되지 하지만 그 여자 가슴이 다스렸던 걸 이별가 이별가 부위한 게 여행 아 너무나도 고고 싶어 손이 차가운 그 여자 차가운 차가운 그 여자 가슴이 다스렸던 걸 이별가 부위한 게 되었네 아 야야야 너무나도 고고 싶어 손이 차가운 그 여자 손이 차가운 그 여자 손이 차가운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진입니다 고맙습니다